자 그럼 지금부터 MySQL 버전으로 우리가 그 작업한 이 애플리케이션을 인증기능과 그리고 CRUD 요 기능을 이제 합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겠는데요 음 전 여러 차례 미리 진행을 해봤는데 이거 대작업입니다 상당히 큰 작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따라오셔야 돼요 예 할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구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순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증과 관련된 작업을 처리를 했고 CRUD에 대한 작업을 처리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그냥 합쳐버리면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순서를 따라갈 거냐면 일단은 인증과 관련된 작업 그래서 우리의 예제에서는 앱 언더바 패스포트 언더바 mysql.js가 인증과 관련된 최신 버전이거든요 요거를 복잡도를 낮추고 다시 말해서 뷰 관련된 부분을 묶고 그리고 라우트도 쪼개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도 웹으로 분할을 시켜가지고 파일로 분할을 시켜서 전체적인 복잡도를 낮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어... CRUD에 해당되는 부분인 앱 언더바 mysql js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복잡도를 낮춘 다음에 앱 언더바 패스포트 언더바 mysql에 있는 파일들을 앱 언더바 mysql js로 합치는 작업을 그 이후에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덜 복잡하고 덜 뭐랄까요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격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스코드의 어떤 복잡도를 낮추는 것을 통해서 어... 다른 코드들을 합치는 것이 얼마나 수월해지는가 다시 말해서 소스코드의 어떤 관리의 편의성이 얼마나 높아지는가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앱 언더바 패스포트 언더바 ysql js의 경우에는 지금 안타깝게도 아직 못한 부분이 뭐냐면 그... 뷰에 해당되는 부분 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 어떻게 처리했냐면 이렇게 그... 어... 뷰... 템플릿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드코딩을 했거든요 요거를 이제 템플릿 엔진으로 처리하는 걸로 일단 작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뷰스 밑에다가 저는 새로운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의 이름은 MySQL이라고 하고 이 MySQL 폴더에 MySQL로 구현된 애플리케이션의 예제들을 저기다가 이제 위치시킬 거예요 자 우선 여기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파일의 이름은 auth.jd 라는 파일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인증과 관련된 코드들을 위치시킬 거예요 이렇게 쭉 보니까 인증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선 레지스터가 있고 로그인 부분이 있네요 자 로그인 부분부터 카피를 해서 자 카피를 해서 auth.jd 하려고 했더니 음... 여러 개의 jade 파일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디렉토리를 구분을 해서 좀 분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파일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요건 컷해서 auth로 paste 를 하구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auth.jd 에 죄송합니다 자 이름이 자꾸 헷갈리네요 login.jd 에다가 붙여넣기 자 이렇게 붙여넣기 했는데 요거는 jd의 문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러가 날 겁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jd로 변경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까다롭고 좀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jade to html 이라고 하니까 html to jade가 더 좋겠네요 html을 jade로 바꾸는 툴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저는 카피해서 이 html to jade에다가 붙여넣기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화면처럼 왼쪽에 있는 파일을 jade 파일로 바꿔주는 코드가 있었네요 아주 신통하죠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요기에서 이렇게 하드 코딩 되어 있는 부분을 response에 render에 그리고 auth에 로그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기 있는 views 밑에 있는 mysql 밑에 있는 auth 밑에 있는 login.jade를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 설정이 필요하냐면 저는 app under mysql js 파일을 좀 컨닝을 좀 해볼게요 요렇게 생긴 두 줄이 필요하네요 하나는 template 엔진을 jade로 지정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template 파일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지정하는 이 두 가지 환경 설정이 있었네요 자 그럼 저걸 저는 카피해서 m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지금 제가 만든 디렉토리는 views 밑에 mysql이거든요 요거는 views 밑에 mysql이라고 하고 jade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요 렌더를 실행했을 때 views 밑에 있는 mysql 밑에 있는 auth 밑에 있는 login.jade 파일을 읽어서 렌더링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로그인을 만들었으니까 로그인으로 접속했을 때 이렇게 에러가 나고 있네요 에러가 나는 이유를 보니까 view mysql이라고 되어 있는데 views 밑에 mysql였네요 자 그럼 제가 다시 올라가서 리로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레지스터에 있는 파일도 카피해서 html2 to jade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한 다음에 auth 밑에다가 레지스터.jade 라고 하고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리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코드를 response render auth에 레지스터 라고 하고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안 되죠 다시 백으로 해서 레지스터를 해야죠 그랬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이 잘 나오면 우리가 잘 분할을 시킨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뷰를 분할하는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코드 중에서 라우트와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뭐 auth 페이스북 auth 뭐 이렇게 되어 있는 auth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라우트들을 우리가 또 별도의 파일로 쪼개서 app-passport-mysql.js 파일을 더 단순하게 하는 작업을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